마지막 장소의 사가 마타의 레리크는 베를린에서 부산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기차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차량 터미널에 도착하여, 전기차에 도착하여. 어차피 M1 커피니역 많이 나오니까 드론다 이거나 먹어라 그냥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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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아리 지금 법사 하자 법사 자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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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뜨거워라 오케이 오케이잉 야 자 오케이 가자고 시작관이 몇 발 없다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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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야 얘 수나 있다 두 시각 세이프 세이프 마치 스프링 자 공개 위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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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스프 노트북 청소를 하기는 해야겠다 어떻게 봐라 여기는 사라져서 위쪽 아닌거 같은데 폭탄! 무슨 폭탄 폭탄 여기도 아니고 이걸 폭파시키려 하는데 폭탄 Eh? Boa! 야 야 뒤에도 있다 야야야 폭탄 다 폭탄하네 온다 다 아아 폭탄 던져 뒤에 다 거 폭탄 던지라니까 거 참 왜? 난 폭탄이 없어도 안 던지는 거고 아예 없어 던지는 폭탄이 연휴 좀 마세요 아 근데 시그러시면서 거 드럽게 많이 나오는구만 뭐냐 너 뭐야 이제야 터진거야? 응 째깍째깍 소리가 뭔소린가 했다 나는 째깍째깍 째깍째깍 째깍째깍째깍째밖으며 그럼 결론 결론 아이고 어이구 뭐야? 어이구 아래로 내려가는건 아니네 어 길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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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겼나? 오케이 잠깐만 고맙습니다.